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오늘은 여순봉기가 일어난 날입니다. 1995년부터는 여수순천 사건 또는 11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순봉기, 더 정확히는 여순무장봉기가 이 사건의 본질적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제주 4.3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여수 제14연대가 거부하면서 발발했습니다. 남측만의 50 단독선거에 반대에 떨쳐나선 제주 4.3항쟁이 남측만의 8.15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진압되지 않자 이에 이승만 정부는 10월 15일 여수 제14연대에 10월 19일 20시를 기해서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지혜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이 추도해서 무기고 탄약고를 점령한 후 비상나팔을 불고는 동족 상잔의 제주도 출동 반대 경찰 타도와 남북 통일을 위해 민중의 군대로 행동할 것을 호소했고 대다수 병사들이 이에 호궁하면서 삽시간에 대열은 2,5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20일 날이 밝기 전에 여수를 장악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순천으로 향했는데요. 순천을 방어하던 제14연대 2개 중대와 제4연대 1개 중대도 결국 무장봉기에 합류하면서 오후 3시경에는 순천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남로당원들과 봉기군은 인민위원회를 건설하고 토지개혁 등 6개형을 발표하며 미군 방첩대 여수 주재원 이광선, 사찰계 형사 박창길, 한민당 여수 지부장 김형준 등 9명을 처형했습니다. 학생들은 총을 잡고 봉기군에 합류했고요. 여학생들은 봉기군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부는 38선 경계병력을 제외한 모든 군대로 진압군을 편성했고 미군 군사곰당과 만주군 출신 장교들이 진압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진압군이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봉기를 진압하며 여수를 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습니다. 봉기군이 들어왔을 때 죽은 사람 약 500명과 진압군이 들어왔을 때 죽은 사람 약 9,500명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전남 동부지역 총인구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자 김지회, 중의 등 봉기군 천여명은 지리산과 백운산으로 들어가면서 장기항전에 돌입했고 이때부터 남측에서 유격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수 순천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늘 저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894년 가보노민전쟁 때 순천광량의 농민군들은 호남 지역 농민군들의 주도세력이었고 일제 시기에도 이 지역에서 소작쟁이, 노동쟁이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1920년에서 30년대에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전남 지역이었고요. 이 중에서도 순천광량에서는 소작쟁이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순천의 노동자평의회를 중심으로 인민연회가 건설됐고 여순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1948년 2월에는 여수에서 철도 항만 노동자들 5천여 명이 파업을 벌렸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단독선거에 반대한 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여수 순천 등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매우 조직적이었고 참여가 광범했습니다. 이는 여순 봉기 때 봉기 군인들과 가장 밀접히 연결해 활동한 집단이 학생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로당의 지도부가 박헌영을 비롯 미군 방첩대의 스파이들에 장악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 4.3항쟁과 더불어 여순 11.9 봉기도 남로당을 통해 사전이 철저히 기획되거나 발발 시에 바로 전국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계 격파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순 봉기 직후 국군 내 숙군 작업이 진행됐고요. 그때 박정희의 남로당원 신분이 발각돼 처형당하게 됐는데 바로 동지들을 불며 변전하면서 미군의 하수인이 돼 오히려 국군에서 계속 진급하게 됐습니다. 제주항쟁이 이은 여순 봉기는 남코리안의 민족 및 계급 모순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로서 이후 코리아전이 발발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소설 중 하나인 태백산맥이 바로 이 여순 봉기 때부터 시작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